란차 발리에 왔는데요 란차 발리에 왔습니다 패션 오르츠 같은데? 란차 발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란차 발리 룬아 어디가? 우리는 여기 지금 란차 발리에 왔는데요 렉사이드 호수 근처에 있어서 엄청 큰 배에 있는게 아마 숫당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엄청 큰 호수가 있어요 엄청 멋있어요 아까 오빠가 눈만 없지 알프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금 인도네시아 음식들 팔고 있어서 지금 배가 약간 살짝 고파서 뭐 먹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제 맛있는거 맞는데 저희는 외당자핵 생강차 같은거 따뜻한거랑 피상케즈 초콜릿은 그 초콜릿이랑 치즈랑 바나나 이렇게 한거 그거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먹는건데 그거 먹으러 갈게요 atten futur 고춘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소금 이렇게해서 그리고 고춘이 그리고 고춘이 그릇에 왔습니다 그릇에 왔습니다 그릇에 왔습니다 그릇에 왔습니다 추우니까 너무 추워서 그냥 여기서 먹으려구요 우리나라 생강차에 우유를 넣었나? 맞아 맞아 색다르다 맛있어 우와 이상해 캔치 초코아 이게 바나나, 초코, 치즈 이런 느낌 연유도 들어갔어 연유도 들어갔어 진짜 이건 달겠다 그냥 무슨 맛인지 바나나가 여기 바나나가 약간 이런 맛이야 신기하지? 무슨 맛이야 나갔다 내가 입맛을 만들게 우리 입맛을 만들게 같이 먹었어 마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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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이거 아주머니가 주셨는데 이름은? 마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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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산에서만 잘 아는 마요네 뭐 먹으라고 주셔가지고 그냥 먹어볼게요 이런데 피사? 오우, 박해 피사 뭐예요? 박해 타면 뭐예요 오우, 망개 망개 오우, 망개 오우, 망개 오우, 망개 오우, 망개 음, 이거 펜지 모르츠 같은데? 그게 뭐예요? 씨를 씹어먹는 거야? 응응응 그 맛도 물이 얇이 린가리 땅아 알았나? 엄청 맛있다 이게 씹어서 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네 맛있어 봐 땡큐 어때 맛이? 쇼 저는 맛있게 먹었는데 오바는 씹은가봐요 그래도 이거 주셔가지고 감사하네 그치? 감사합니다 해 감사합니다 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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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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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에 이렇게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어요. 느낌있게 찍을 수 있는 거.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저녁을 먹으러 숙소에 갔다가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때들이 몰려요. 무서웠어요. 여기서 먹었어요. 나시고랭? 미고랭도 있어요. 오빠 이거 먹고 싶어? 맛있겠다. 미고랭도 맛있겠지? 일단 한 개씩 더 시키자. 오빠는 인도네시아에 처음 왔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하면 떠오르는 이 미고랭, 나시고랭을 안 먹어봤기 때문에 지금 저희 숙소 근처에 와서 나시고랭 하나, 미고랭 하나, 그 다음에 포에띠아웃고랭까지 하나씩 했어요. 언제 먹으세요? 네. 정말 먹으세요. 약속하자.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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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신기해가지고 계속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일단 세트로는 날아가는 것 같아. 밥이. 밥이. 이게 그거야. 그러니까 공주에서 그 시리즈 그런거 내듯이 여기도 이제 비둘기들 먹으라고 썰어주는 거야. 아, 진짜 나가네? 그래. 맛있다. 맛있다. 에나스칼리바우냐. 에나스칼리바우냐. 비둘기들. 에나스칼리바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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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가. 내가 어느새 비주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아, 진짜? 이거 완전 숯래보이는데? 아, 저거 빠졌어. 오, 이야. 오. 다음엔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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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방금 3가지 주문한 미고랭, 가시고랭, 콰입띠요고랭이 다 완성이 되가지고요 먹어볼건데요 오빠는 다 인도디션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완전 기대하고 있어요 일단 제일 먼저 먹어보고 싶었던 미고랭 먼저 마음이 커졌어 아 진짜? 덜 익었어? 응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음 아까 배달한 말레이시아 이 아스타라마 이 바와야냅 그리고 이 아스타라마 이 아스타라마 이 아스타라마 이 아스타라마 이 아스타라마 다 간이 똑같네 다 간이 똑같네 응 이거 찍었잖아 양념이 다 똑같아 응 뭐 같아야 맛있어 오빠 오빠 이 집에서 낚시 낚시? 응 이런거 이번에 좀 짜게 됐어 그래도 맛있었지? 응 야 진짜 이거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응 응 고래인 나 씹어 오빠 아니 거기다 두고 먹어라 먹어 응 맞아 귀도를 하루에 몇 번 해? 5번 이거 진짜 맛집인가 봐 응 왜 쓰이는 거 맞아? 응 배달이 많잖아 응 맞아 배달이 맞아 배달이 근데 배달이 팁은 돈 더 내? 배달이 팁? 달라 더 잘 모르겠어 응 그러겠지 근데 앱에서 할인하는 거 많아가지고 더 싸게 먹을 수도 있어 조금만 먹을래 했는데 맛있어 맛있어 마르타박 먹을 수 있을까? 응 이거 먹은 다음에 또 마르타박도 먹을 거거든요 그냥 라피지암아 마르타박 이 고랭은 안 익어서 많이 못 먹겠다 너무 뻑뻑해 맛있었어? 응 나 씨 기가 막혀 나 씨 나 씨 같냐 나 씨 고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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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여기서 나 씨 고랭 나 씨 고랭 다 먹었고요 다음 장소 마르타박 먹으러 가볼게요 아 이거 먹어 ishi 내가 나 씨 고랭 나 씨 고랭 나 씨 고랭 나 씨 고랭 오오